이 6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의 활약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올 시즌 침성전. 석점입니다. 이정현 석점포. 스위치를 염두에 둔 수비 전략인 것 같고요. 이정현 스레이포인. 2주원이 앞에 있었지만 스텝백으로 아주 멋진 3점을 넣어주면서 홈팬들의 아주 많은 박수를 이끌어내네요. 베스트가 공을 살려냅니다. 공을 쳐내고 디플렉션 이정현 올라갑니다. 이정현 페인트온 뱅샷. 즉적 성공. 페인트온 스위치에 이은 다시 한 번 스위치를 하는데. 또 들어갑니다. 이정현의 석점. 공간을 비워줍니다. 이정현 베이스라인 돌파 리버스 레이업. 즉적 성공. 김민욱의 스크린. 수비를 다시 한 번 바꿨습니다. 크로스오버 그리고 석점. 이정현.